어떤 놈이야 대체? 혹시 알고 싶은 게 많아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아저씨 아니던가요? 분명 노대호일 거야 노대호가 누군데? 도시장장! 공주 지점장 알고 보니 마을의 해결상 이게 지점장이 할 일이야? 공주 지점장 노대호 감사위원? 아니 왜? 우리 지점장님이 대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왜 내가 오게 된 것일까? 감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조직을 돕는 일이야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? 그 돈 못 받으면 우리 죽습니다 감사님을 원해줄 수 있는데요 감사가 은행을 위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할 겁니다 이 은행을 개혁해 주세요 저와 은행을 다시 한 번 믿어주시겠습니까?